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오늘도 즐거운 개설버걸 만들러 가볼까? 너무 신난다!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오늘은 정말 즐거운 월요일 날이야! 오늘은 대리버걸 만들어 볼 건데 너무 신난다고, 징징아, 그치? 맨날 울산 짓지 말고 좀 미소 좀 지어봐! 알겠지, 징징아? 집에 가고 싶다. 갈갈갈갈갈갈갈갈 갈갈갈갈! 난 돈이 좋아! 갈갈갈! 어이, 근데! 아니, 왜 오늘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는거지? 이봐, 징징이! 징징이! 네, 사장님! 아니, 오늘따라 왜 손님이 하나도 없는거야? 몰라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거 이거. 돈이 정말 좋은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구만. 이거 좋은 방법을 배웠을까? 아 그래. 스폰지밥한테 물어보면 되겠어. 스폰지밥! 스폰지밥!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스폰지밥. 지금 여기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만든 개설버거가 조금 질린 거 아닐까요? 질렸다고? 네. 그래서 신메뉴인 이쁜이버거는 어떠세요? 이쁜이버거. 아주 예쁘죠. 그렇죠? 사장도 마음에 드시죠? 저봐. 저봐.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이쁜이버거. 이딴 쓰레기를 누가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그냥 개살 버거나 만들어. 이게 쓰레기라니. 너 너무해. 내가 만든 이쁜이버거가 뭐 어때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맛도 좋구만 먹어봐야겠네. 뭔가 오래된 몸이 전부 다 전부 다 집어먹으면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다람이 나는 비키니의 시티에 살고 있는 다람쥐지. 난 텍사스에서 왔고 태권도를 되게 좋아해.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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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차기! 오우! 아 오늘 어쨌든 오늘 태권도도 하고 잠에서 일어나는데 배가 고픈걸. 아 오늘 그러면은 내 친구들 내 친구들하고 뭘 먹을지 오늘 고민해봐야겠다. 음 징징이란 스폰지밥은 집에 없는 것 같고 똥이한테 가서 오늘 뭘 먹을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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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침 좀 짰구 어? 아이 진짜 아 똥아 있잖아 내가 어? 저기서 뭘 먹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 개살버거 어때? 개살버거 개살버거? 아유 개살버거 음 그 스폰지밥이라는 그 개살버거? 흠 좋아 개살버거 그래 개살버거 먹자. 똥아 근데 니네 집 들어가 어우 아니 핑핑이가 왜 니네 집에서 나와? 어? 그러게 예상치 못한 전개 너 먹을게 없어서 핑핑이 먹을라 그랬지? 그.. 그런가봐 프랑스산인가 봐 아 너 또 집 청소 안하고 그런거 아니지? 검사 좀 해봐야겠어 아니 이거 똥이네 집이요? 뭐 별게 없네? 거참 아이 근데 니네 집은 어떻게 나가?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건 거기 안에서 네가 알아서 찾아서 나와 아이 넌 밀어 아니야? 밀어? 뭐야? 어떻게 나가는 거야? 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흠 아이 어쨌든 우리 배가 고프니까 핑핑아 너도 배가 고프다고? 응 그래그래그래 아이 핑핑이 귀여워 스폰지밥이 잘해주니? 으허허헛 음 멋있해진다구 아이위 가자 뜨 뜨 우리 뚱아 좀 가만히 있을래? 정신 사놨거든 빨리 숨 부 와 크흠 아야 어 여기는 스폰지밥네 집 저기 징징이네 집 어 게살 버거집이 어디 있더라? 어이 저기있다 저기있다 빨리와 얘들아 알겠음 아 다왔다 어이 징징이네 어이 저 핑퐁부인 아니 퐁퐁부인씨 아니세요 어이 탐퐁부인씨 아여 그 드시러 오셨나봐요 이곳에 개살버거를 먹으러 왔어요 아 징징아 안녕 어 다람아 주문시키지 말고 빨리 집에 가는게 어때 왜왜왜 매우 귀찮거든 이 오징어가 맥반석 오징어가 되고싶나 개살버거 내놔 아이 야 조용히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어 반갑네 반갑네 개살버거 먹으러 왔는가 아 개살버거를 먹으러 왔어요 배가 고파서 말이죠 그리고 개살버거를 먹으려면 먼저 돈부터 내야 안되지 돈을 일단 주게나 아이 돈이 없는데 잠시만요 돈이 될만한게 있는지 좀 꺼내볼게요 여기요 뭐니? 여기 개살버거 하나 둘 셋 세 개만 주세 줘 징징아 스폰지밥 스폰지밥 개살버거 세 개 들어왔다 알겠어 징징어 오늘도 열심히 네 스폰지밥은 달하믄 응 스폰지밥이 담배를 oo 많이 췄 거 같은데 아어어 목소리가 많이 갈라졌네 아 어쨌든 하고링은 스폰지밥 이 아냐 어쨌든 앉아있자 이제 징징이가 어 개살버거를 갖다 줄 거야 어흐흠흠흠흠흠흠 여기 개살버거는 엄청 맛있던데 여기 셀프 알림ـ 응? 오늘은 내가 직접 개살버거를 주러 왔어 어? 스폰지밥 빨리 개살버거를 줘 근데 이마 오늘은 개살버거가 아니야 그럼 그럼 바로 이 이쁜이 버거라고 이쁜이 버거? 그게 뭔데? 이번에 나온 신상품인데 자 이거를 먹으면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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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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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아아아악! 어? 아 스폰지밥 네 얼굴이 벗겨져버렸어! 녹아버렸다고! 이 이쁜이 먹을먹으면 얼굴 가죽이 벗겨지고 배가 너무너무 고파져 그래서 말이야 얘들아 우리 친구지? 우리 친구니까 말이야 너희들 한 입씩만 먹게 해줘! 야 이 뭐... 아니 스폰지밥이 이상한 햄버거를 먹더니 이상하게 변했잖아! 어이 개살버거! 사장님 사장님! 이게 지금 무슨일일까? 지금 손님이 다 빠지고 없다네 지금 아니 개살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예쁘니버거는 둘 집 뭐예요? 예쁘니버거 예쁘니버거는 우리 가게에 반적이 없다네 음... 음... 그렇구나 아니 예쁘니버거는 스폰지밥이 만든건가? 뭐지? 하... 어쨌든 아무래도 스폰지밥이 이상한거 같아요 맞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때로는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어 아이 안되겠다 오잇 아니... 여기를 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찾아 도망가야겠어 이 여기는 비키니시티인데요 비키니시티 나갈 수 있는 곳 딱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폰지밥 사장에서 나가는 문 쇄 Chick 전설의 계산을 보고 네기를 찾으면 안녕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어디보자 방금 잠깐 비키니시티 어딘가에 전설의 게살버거가 잇, 게살버거가 있다고 있다고 하니까 게살버거를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스폰지 밖 괴물은 너무 커서 집안에 못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니까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리고 스폰지 밖을 물러가야됩니다 스폰지 밖이 개설교가 어딘나 있을텐데 엔도 진주잖아 와 이걸로 도망가면 좋겠다 근데 전설의 앤보거는 여기 없는거 같은데 어? 저기 뭐야 저쪽으로 가볼까요? 이거 그거 아닌가? 그 무슨 콩 심으면 크게 자라는 거 있잖아 아 뭔지 뭘 기억이 안 나네 아 이 스폰지밥 얼굴이 왜 저렇게 된 거지 예쁜 이 버거를 먹고 약간 스폰지밥이 녹아버린 것 같은데 생각이 없어진 것 같달까 어 되게 높다 여기 뭐지 뭐야 오 으잇 건날개적 나 잠깐만 오호호호호 예 오 이거 있으면 되게 빠르게 도망갈 수 있겠다 죽지 않겠죠 오 짱인데 건날개 좋아 쓰읍 뭐야? 스폰지밥은 없는데? 가죽조끼다! 이거 입으면 좀 쓰읍 좀 쎄지겠다 아이 도대체 비키니시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음... 쓰읍 좀 숨어있을게요 음... 누기는 개살 보고 쪽인데 어쨌든 여러분 어 뭐야 징징이가 또 있네? 허허헣 뭐야? 오징어들은 다 저렇게 생긴건가? 신기해 신기해 다람이 집 한번 가보자 아 우리 내 집 내 집 내 집을 몰래 들어갑시다 뭔 소리야 어우 저기 어이 징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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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징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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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폰지와 왜 저렇게 된거냐 이쁜이 버거를 먹고 얘가 이상하게 된거구만 상자가 있는데? 여기 이상한 개설 버거가 있어 이게 그 말만 듣듯 전설의 개설 버거인가? 나들 줘봐 이..이거야? 어 맞아! 이거였어 자 잠깐만 밖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누구인데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기 바깥에! 저기.. 오옹! 빨리 도망가! 이라지 마! 이러지 마! 못 들어갈 줄 알았던 results! 스푼지밥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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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 아니 니 예쁜이 보고는 되게 맛있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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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그래 왜그래 스폰져 왜그레 ! 도망가야겠고만 도망가야겠소 스폰지밥이 도대체 왜 그러는거지? 아니 스폰지밥이 도대체 왜 그러는거지? 어이 똥아! 똥아 똥아 똥인데요 똥아 똥인데요 아니 스폰지밥이 이상해 스폰지밥 스폰지밥 똥아 아무래도 니네 집에서 숨어있자 우리집 우리집 햇 terash 아니 스폰지밥이 얼굴이 살짝 녹아내린거 같다니까 어 펑펑 보이 씩 신종하세요 저희에요 저희 오 맏갓 김치 뭘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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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지밥이 스폰지밥이 완전 녹아내렸잖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어허 ㄷㄷ 아니? 뭐래? 들어갈수있었는데 Priya 여기 플란켓겠죠시 집이네? 아니? 아니 给我사장님! 사장님? 이봐 더람이 내가 여기 뒤져보다가 이걸 발견했네 아니 도 해초쉐이크야 해초쉐이크? 어 이런걸 누가 뭐해요? 잠깐 조용히 해봐요 스포츠파 왔어 스포츠파 왔어 조용 조용 지나간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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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그 아무래도 저 예쁜 이버거의 저주에 걸린게 분명해 어니? 어니? 여기서 빌보드를 발견했어요 사장님 어니? 좋아 공 1 두번째는 1 세번째는 0 좋아 이제 나머지 두개만 찾으면 되겠다 흐음 흐음 아니 이건 징징이? 징징이가 아니었네 다람이 너 뭐한거야? 어이 저게 어떻게 나야? 음 징징아 징징아 일로와봐 어 니네 형이니? 응? 녀석은 뭐야 잘생겼잖아 으 아 흐 핳핳 잘생겼어 잘생겼어 으아 으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읎 으으으으으으으으흐으으으으흐으 스폰즈밥이 농아내렸어 없어엉 언짢을 안 가본 데가 또 있나? 아니 스폰지밥이 건물을 그냥 다 부시더라니까 아 좋았어 아 스폰지밥 내 집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스폰지밥 내 집을 안 가봤네 오 저기 스폰지밥이 여기에 계살버거 비법이 있을 아니 비법이 아니지 있을 것 같은데 뭐 소리야 아니 쏘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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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해 지금 스폰지밥이 올지도 모른다고 두 눈이 쿵쿵쿵쿵 어 두 눈이 쿵쿵쿵쿵 그래그래 빨리 와 사랑해요 여기에 분명히 전설의 계살버가 있을지 몰라 오빠 찾아봐 응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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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지밥이 책을 진짜 많이 읽나봐 아 놀라라 야 핑핑아 응 놀랬잖아 한 번만 더 놀래키면 프랑스산 달팽이구리로 만들어버릴 줄 알아 야야야야야 막지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징징이 징징이 소린데 스폰지밥집은 되게 높고 좋구나 오 여기 건날개가 있어 얘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건날개가 두개있으니까 하나 줄게 어잇 오 이상한 개살버가 첫번째로 찾았어 뭔 소리야 이게 어디서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거야 아이 끝으로 올라와 끝으로 여기라고 스폰지밥은 없어 여기 스폰지밥은 없어 여기 스폰지밥 자자자자 자 징징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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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뚱아뚱아 이거 니가 먹어 니가 먹고 날라서 먹고 날라와 먹고 날라와 이쪽으로 와서 저어 쪽에서 저어 쪽으로 날라가 저쪽 어 저어 쪽 아이 오호호 누가 대단하잖아 개사버가 딱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에어어? 뜨아, 뚱이가 위험해 저체위지가 위험해 어디갔지? 건너기되 chut 깨고 슉.. 슈우우우우우우우 아이 뚱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ожал 어오오오오오오오오! 엄마~~~ 으아아아!!!!! 아.. 없나 없나 에이 펑펑 보이시이? 어... 어... 바람쥐요... 펑펑 보이시 어... 주밥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안전할거야 여기서 스폰지밥이 오면은 떨어뜨리면 되니까요 정말 기발한 생각이에요 그... 근데 우리가 못 올라가는데? 스폰지바 스폰지바아 정신차려 뭐냐고? 날개를 뺏겼어... 저런게! 저런게! 저런게 어딨어! 이거 햄버거 딱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가 없네? 안 가본 데가 또 있을텐데? 나 어디 보자 엔더 진주 그래! 저 배를 안 가봤다! 저 배를 한 번 가보자 오 여기 2층도 있네 오! 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잡을 수 있는 기회인가? 사냥을 떠날 수 있는 기회인가? 오! 이거 뭐야? 이런게 있을 줄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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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지밥이 햄버거 하나 먹고 날개 생기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이상한 햄버거를 먹어서 그런 거야 예쁜이버거가 원래 무시무시한 거라고 아.. 이거 마너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잖아 만하니까 빨리 와 내 친구들을 모를 우... 주인집이 박살이 났어 스폰저 왜 저렇게까지 변하는지 일단 우리 날라가서 가자 일로와 뚱아 지금이야? 너 레버 있어? 레버? 응 가자! 문을 열어! 뚱아 빨리 문을 열어! 아니 문을 잘못 하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엔더지 주 있어 걱정마! 빨리 또 바꿔! 아아아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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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흥 오후 죽어! 오오이 오이 오이 듣 아 뭐야 오우 여긴 징징이네 집 3층 아니 개세보가 하나 어딨는거야? 하나를 못찾겠네? 지금이야! 이건 뭐지? 어이? 어이 징징어? 어떻게 하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거지? 너 근데 왜 더듬이를 갖고 있어? 핑핑이가 나눠줬어 핑핑이가 더듬이를 나눠줬다고? 응 그렇게 잔인할 수가 그리고 quo 비밀번호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ME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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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lobal 아니? 안보여 안보여 난 요기 아 집게리 안에 안 뒤져봤다 허허 허허 허허허 헉 원 ότι 두대체 왜 저렇게اء 끔찍한 손종이 된거지... ... ... 아아아아악악!!!!! .. ㄹ none 니러 주멍 스폰지밥!!!!! 괜찮아 괜찮아 소食 일로와 핑핑아 일로와 난 커서 못 들어오지 커서 못 들어오지 커서 못 들어오지 넌 너무 커서 못 들어오지 으허허허헣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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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아나! 비밀번호는 책과 콩나물에 있어! 빨따라! 알았어어! 씨 날았어 저게 뭐야 드래곤도 저렇게는 안 날아 아 이 스폰지밥 주제에 날개가 어떻게 있는거야? 누가 도망가 어 알았어 알았어 저 위에 있다고? 아 잠깐만 따돌려봐 아 여기구나 이거 아 없는데? 어 아까 징징이가 챙겨갔어요 징징이가 챙겨갔어요? 야 징징아 빨리 줘 아 여깄다 아 이 바본여자 거길 올라가다니 아 여기 7103 7103이야 얘들아 도망가 빨리 도망가니 아이엠 브리더 아 이거 진짜 덥네 이쯤에 탈출구가 있었는데 그래 저쪽이야 탈출구가 저 배 뒤 배 뒤 배 뒤에 있어 으 야 뒤에 온다 뒤에 온다고 빨리 자 자 7103 7103 빨리 문을 열어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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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응 히 히 히힛 다 남아 으 energía 에인데요 나와 이쪽도 나오라고? 바보네! 안 돼! 어어! 이러지마 easy 7103 오오오오오O 오오오오옹 그냥아 참고버테면 참고보시지 oft 뚱이 엉덩이? 슈퍼뚱이네? 슈퍼뚱이다. 슈퍼뚱이 자, 오늘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키니시티를 탈출해서 자, 편안한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스폰지밥 아오니저택 여기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